정답은 줄 알고.. 말하는 중 정답은 잘하고 계십니까? 어 하고 있어 정답은 사이 사이에 다 불러 루시야 1월 날에 어디 가니? 뭐 할 거야? 뭐 할 거야 루시 쉬는 날이니까 대기하고 있어 낮에 듀오 하자 일 나가실 거 같은데 일 나갈 거 같은데 한 팀, 어 많다 세 팀, 네 팀, 네 팀 어허 다행히 내 근처에 나오네 3동에 2 자 동사무소 아 근데 총이 서울배라 3동에 하나 내렸는데 둘 있을걸? 3동에? 3동에 하나 내렸는데 저기 있다 3층집, 3동 3층집 바퀴 옥상에 차 타고 가네 아니 차고집에 하나 딴 놈이고 3층 확인 3층 확인인데 내가 쏠 수가 없네 2대 옥상 2대 그렇죠 오케이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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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자시아 끌고 지랄하던 놈 잡았어요 가방이 없네 가방 하나 있어 에이 나 저기 아직 다 못 안 털고 왔어 급해서 조심해라 그냥 포기 동사무소 털었죠? 아 새로 나온 첨 겁나 잘 나와 뭐 꼬나왔냐 어후 펌프샷건 말고 더블 배럴 뭐 톰이 갔어 흠 2-1동으로 하나 넘어갔다 네 3동 여기 다 털렸네 털렸다고? 네 털렸어 여기 털렸다 그러면 2-1동 잡아먹어야 되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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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뭐야 왜 점프가 걸려 어 나 뭐야 왜 점프가 걸려 어 나 뭐야 왜 점프가 걸려 여기있다 여기있다 그 집? 아니 여기 대각선 옆목은 딴 데인데 2층 집 응 잘한다 하나 온다 하나 온다 네 또 뭐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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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 계단 샷 쪼 샷 솔라 빨리 왔는데 하 하 샷 샷 샷 샷 샷 뭐 있냐 거기? 없어요 여기 내려갔다 5mm 없냐? 저도 5mm 나도 5mm 필요해요 아 나 갑바 다 터졌네 갑바에 남았나 응 소금 fal - 소염기 필요해요? 응 필요해 아무것도 없어 AR 자체가 없어 소염기 찾아갈게요 아 얘네 집을 이상하게 털었어 진짜 뭐 때려 털었어 한 턴 더 있을까요? 고전기 난다고 소염기만 겁나 나오네 떼다 주사갈까요? 먹었어 AR을 먹어야 되는데 해야 된다 네? 네 형 1동 또 털려있거든요 거기 애들 있을걸? 나 조심해야 되는데 빠졌는지 모르겠네 총 하나 먹어 어 덜 턴 것 같기도 하고 라인대로 와 라인대로 네 저? 3뚝 3뚝 3뚝? 참뚝은 먹어야지 참뚝은 먹어야지 어? 아 차무집이구나 아니 큰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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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큰집 큰집 안쪽 큰집 2층? 2층? 어느 방향에 있어요? 방에 있어요? 응 방에 방에 베란다 나가는 집 베란다 나가는 방이야 베란다 나가는 방이야 나 있는 집 맞아요? 도란핀 어 그 근처에 있어 그 근처에 있어 나 왜 안보이지? 아 찾았다 아이씨 바보같이 다시 다시 하나 아까 그거 타고 가면 될거 같고 기름 챙겼어요? 앞에 나 파이밍이 너무 안됐다 큰집 형 여기 하나 어디에 형 쪽으로 내 쪽으로? 사망 바로 사망 커밍 어 대탄 땡큐 얘도 우지 우지랑 더블 배럴 여기 스칼 형 먹어요 나 스칼에요 수직손잡이만 먹어줄래요? 수직은 못받고 앵글은 맞다 아 앵글은 끼고 있어 아 레드존 가자 가자 오우 소리가 우와 오우 스피커 깨진 소리나네 어? 형 어디갔어? 야 어디갔어? 이리 가 서 série 육 conhe술 습 으응 그러지마 그러지마 응 어디 말까 야 집은 다 떨렸나? 털렸네 털렸네 응 문 열려있네 아파트 털렸을거고 아 근데 배율이 없는데? 쭉 올라가자 그냥 그냥 가자 기름도 많고 그거 혹시 운전중에 배달오면 형이 운전 교대좀 해줘요 뭐라고? 아 배달? 아 이랬음 나 앞에 집 털렸을까? 잘 가긴 하는데 가보자 문은 닫혀있는데 아 안 털렸다 형 저 밑에 찍 카트 털게요 카트 나는 M16으로 끝이요 어? 스카 안써요? 어 스카 어 스카 안써요? 저 밑에 찍어 아 아 아 아 아뢴 아 아 아 아 아 아 쪽지 파랗냐? 네 나 여기 길 건너에 갈게 네 조심하세요 대탄 필요해요? 응 필요해 오케이 저 프로게이머 하나보다 잘 생기는게 하네 뭐라고 그러시야? 아니 프로게이머들은 잘 생기는 일이 없어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별론가? 아니 지금 제가 유튜브 보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오버워치 저기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응 보논데 어후 이랩 가빠 가빠는 이랩 있어요 네 아빠가 안 놀아졌어요 오케이 400 아빠 게임하느라 정신없음 밥에 하나 더 야스나의 총소리 어디 어디로 갈래? 여기 2층 집에서 오는 데 잘라먹을까요? 그럴까? 여기서 좀 버텨볼까? 다시야 다수 최종 올라오면 돼 단점 네 다시야 프로게이머스 남은 숨겨놨어요 저의 보정이 탄탄소연기 소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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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? 나 보정기 로케 엄마 안녕 형이 안녕이래 형이 안녕이래 루시가 안녕이래 밥 먹어 차 소리 들려요? 어디? 귀여우신데 멀리서 들리는 거네 아니까? 환청인가? 일단 로적 쪽에 보는데 안 와요 나 지금 로적 쪽 창문이 작아서 앞엔 비행기가 다 밑에서 올라오는 방향 아니었나? 우리 이렇게 갔잖아요 비행기 9시에서 3시 아니었어요? 응 맞아 뒷쪽? 주유소 주유소 팔각정 주유소 팔각정 갈까요? 어디 갈까요? 넘어가도 상관없어 팔각정 갈 필요 없네 멘션 가죠 날씨가 왜 이렇게 정말요? 날씨가 아직 안 가만히는 날씨가 안정되고 차 소리 났는데? 어 버기 버기 저거 방금 쓴거 아니에요? 저기 있어 저기 언덕집에 파란핀 언덕집 갈까요 여기 갈까요? 차고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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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차는 여기다 버리고 일단 털렸고 클리어 차고집 차고집 어디 방향이요? 어 뜬다 젠이죠 저거? 젠자리 밖에 터트렸어요? 응 나갔네 루시 나갔네 루시 상대 노랗게 네 상대 상대 뭐하러? SW? 아닌가? NW? 언덕집인 것 같애 뛰어오는 애들이 안 보이고 네, 일단 언덕집 보고 있는데 언덕집도 자기장이잖아요 첫소리 왼방향 우리 이동 비동하자 가시죠 우리 팀 담벼락 방어가 날거에요 우리 팀 안에 먼저 파겠다 네 아 추워 씨 아씨 진짜 추웠다 NW 방향 내가 쓰나 해줘 아 옆에 3층 집 갈 거 그랬나? 거기서 쐈어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이긴 하죠 아... 20HW 여기... 스크스 아 여기 스크스 여기 상토바이 새어있거든? 쟤 있는 거 아니야? 네 처음엔... 중국으로 쟤 되는 거 아니야? .. 여기... 이거... 뼈다 드디어 뼈다 뼈다 SB 빨리 다 빠른나 하랍니다 전날 오 집 대박 났는데 삼토바이 쪽 스크스 아직 안 보여요. 언덕배기인가 봐 집이 대박 나긴 했는데 덥다 일단 우리 여기서 최대한 방어하고 막판에 가야겠네 야 우리 뒤에 포급 아 씨 네 확인 저 못 먹어 솔직히 먹으면 죽는 거 먹으러 가면 주는 거야 저 잠깐만요 어 왔어요 야 스크스 대고 박양으로 옮겼다 오케이 야 치킨이 와 가지고 그럼 받아야지 아 씨 나 요거트 먹어도 돼 어우 스크스 씨 아 씨 105에서 엄청 크네 미니 미니 사운드 네 그 집 아까 그 2 3 아 아 야 9 10 9 9 4, 5, 8 10, 4 밥 먹은거 아니지? 아직 안 먹였어 추워 야스나 했죠 형 언덕 사망 W 야스나의 언덕 바로 사망 하나 붙는다 차 소리 나는데 아까 그 집 2방향집 어 지나간다 이쪽으로 여기 산 쪽에서 스크스 소리 소음기 어 확인 길리시키 왔어 사망 오 오 샤 형 차 끌고 우리 산으로 저쪽 붙을까요? 위쪽으로 가자 가자 보라사망 보라사망 응 길리시트 먹고 갈까 시간이 되긴 하는데 7명 가로사망 구상 하나 챙기고 구상 하나 챙기고 3뚝 모아라 3뚝 3뚝? 나 3뚝 아 왠지 여기 숨어있는 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 집 이 집 클리어하고 내려가요 귀엽다 귀엽다 저 밑에 다시야 넌 조심해 나 갑자기 달리기 간대 형 다시야 끌고 가서 가리기 아 아 저기 집에 있다 아 뒤에 뒤에 풀대기 105 SE 방향 엎드렸어요 아 아 아 기어간다 우리 뒤에서 하나 왔네 아 저기 보이죠 나무 왼쪽 두개에서 형 옆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저 엎드렸다 샷 누워요 형 차로 기어가면 돼요 아 아 추워 1대1대1인 것 같은데 저 집에 둘 저 집에 둘 온다 그냥 차로 붙으면 이긴다 오우 아 내가 쟤네 잡았어야 된다 아까 못 잡아서 못 잡아서 안 돼 수류탄 안 돼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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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 보는 거지 살린다 살린다 젓됐다 형 차로가서 바리게이트 차라리 아냐아냐 살리고 지구 양쪽으로 안 돼 정상으로 아 해서 한쪽으로 지구 이 를 대가리 보인다 보인다 대가리 보인다 보이죠? 125 저기 있다 자기장 올 때 조져요 그냥 막 쏜다 양쪽으로 오른쪽에 하나 보이죠? 온다 하나 기절 자 예 막 고고 고고 고고